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유하는 야구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도돌매,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 있고 이 호흡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연결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오나 봅니다. 저는 아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송도님들은 한 주밖에 이렇게 못 뵀을 뿐인데 살이 많이 빠졌다고 더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도 펄펄 나고 기침도 나고 가래에다가 몸살 오한 하나씩 오던 감기의 종류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종합 감기처럼 와서 약을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평소에는 그렇게 약을 잘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다면 이제 의식적으로는 몇 초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하다가 목구멍에 가래가 퍽 하고 막히니까 정말로 이제 몇 초 안에 이게 진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열이 펄펄나서 이렇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찬송가 48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장례식장 가면 많이 부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길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이 너무 이렇게 팍 가사가 꽂히는 거예요. 교통사고나고 사건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자체에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누리라고 보금을 주셨대요. 누리라고 주신 보금.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보금을 주셨는데 이 아픔 속에서도 이 누리라고 보금을 주셨다고 해서 보금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전 같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잘못했나. 이런 죄책과 두려움이 먼저 왔을 수도 있었을 나였을 텐데 정말로 이 코로나가 있어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이 해답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안 걸린 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아니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아니겠죠. 아무튼 아픈 중에도 계속 생각하며 누워있었던, 누렸던 것이 나에게 참 소망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지난주 말씀인가?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은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앞에 부활의 참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야, 육신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 없겠구나. 이런 내 중심에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결론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다.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면 그 아픔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코로나가 안 걸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은 더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문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깊게 체험한 동시에 참 내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처음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월요일날 남양주 지역 포럼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 몇 개월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이제 그 항암의 부작용도 있고 진통제도 좀 이렇게 안 맞고 하니까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권사님이 옆에 환자가 이제 코로나로 나가게 되면서 혼자 있게 되면서 포럼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팠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몇 개월 중에 지금 계속 아픈 중에 계시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 본인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낸 인생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면 전도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고 본인의 이런 암 수술 때문에 가족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는데 너무나도 내 작은 경험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참 예원의 권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치료를 받으시면서 교회를 계속 못 오셨는데 이제는 사생결단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말씀드릴 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부터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 오실 수 있는 자체가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회 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공짜밥도 얻어먹었던 5천명에 가까운 그들 예수님의 발밑을 직접 따라다니며 모든 교훈과 복음을 들었던 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게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께 메시지도 들었고 온갖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을 주실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겠죠.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던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했던 그들은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건 내가 떡 먹은 그 순간이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불교였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던 나였을 땐데 그냥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 문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건세를 누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먹는 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하죠.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이제 미각이 없어지니까 맛을 못 느끼고 하는데 맛을 못 느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내가 뭘 먹고 있는 걸까 예전에 먹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막 먹기도 하고 후각이 없으니까 후각도 냄새도 잘 안 나니까 이제 좋을 때는 애기들 똥 기저귀 치울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가지고 애기들이 은간을 계속 싸니까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서 그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근본을 놓치고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보다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잘되고 복주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종교생활 했는지 진정으로 복음을 누렸는지 정말로 나에게 큰 병이 걸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단번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으로 단난 사람들이 감남원이라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곳이 그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어야지 말씀을 붙잡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 내가 있어야 하는 그 곳 바로 이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곳에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이슈가 무엇인가요? 전쟁이지요. 정말로 저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그 단어 앞에 다시금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저기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저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돈이 많이 있다고 좋을까요? 내 앞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다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저 곳에서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서 허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저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문과 정책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현장을 지휘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사령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술래자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보고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숨을 들이실 때 성령 충만 뇌실 때 하나님 나라 이만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를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치듬을 이루어 가는 정말로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임을 깨닫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사람 사마리아와 땅끝이 우리에게 보여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후대를 세우는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이 예원교회가 정말로 2, 3, 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어, 원에서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언약으로 주신 라스천의 비밀 정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중요한지 모르고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사랑의 설렘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이 다른 눈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쌓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기도하겠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저곳에 예수 교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정말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